원래는 빵 사서 먹고. 우리 첫째는 동생이랑 이렇게 소소한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랑은 그런 거 아닌 거 하고. 무슨 얘기를 해? 세리랑 나랑? 너랑 세리랑 무슨 얘기해? 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별 얘기 안 해. 그냥 똑같은 얘기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냐는 거지, 나는. 아니,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나? 아니, 뭐 하고 싶은데. 나는 뭐... 그냥 매형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오빠 이따 온다 그랬잖아. 매형랑 또 친한가 봐요? 아, 매형이 항상 너무 고마워요. 그전까지는 뭐 집에서 좀 잘하네. 그래. 하... 미치겠네. 여기. 빌빵 맛있어? 엄마도 되게 자주 오는데, 여기? 단골빵집에 안 간 동생 데리고 가주는 거네. 그럼. 그럼 언간지 하나 추억을 공유하자는 거 아니야. 각자 들어, 각자. 아, 따로 살 거야? 일단 골라. 뭘 각자 들어? 뭘...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같이 먹을 건데 왜 저렇게 따로 다무셔서 어디 따로 갖고 가실 거 같... 누가 밖에서 보면 남인 줄 알았어. 어머니 크로아상 있어요? 크로아상 저쪽 앞쪽에 있는데? 아, 네네. 여기 아몬드 크로아상 맛있어.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알았어. 여기 원래 암버터가 유명한 집인데 엄마 아빠가 이거 좋아하네.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나 그냥 얘기한 거야. 아... 빵이 하나도 안 겹쳐. 다른 거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겹쳐. 난 이런 걸 싫어해. 안에 들어간 이런 거. 난 아예 빵이 이렇게 그냥 기본. 그냥 빵의 빵. 아, 원래가? 안에 들어간 걸 안 좋아해, 난. 어. 저런 게 우유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몰랐네. 난 흰 우유를 안 먹잖아. 흰 우유를 못 먹는다고? 나 흰 우유를 못 먹어. 흰 우유를 먹으면... 왜? 몰랐어? 나 흰 우유를 먹는 거 본 적 있어? 나 한 번도 안 먹어. 아니, 우리 집에 흰 우유를 맨날 그렇게 사놨는데, 엄마가? 너 먹으라고. 지금 중요한 게 누나가 흰 우유를 못 먹어요. 몰랐어. 몰랐어. 그래, 그런 건 뭐 알고 가야지. 아주, 아주 지금. 우리 VCR이 좀 더 화목해보았다가 느껴지셨나 봐요, 지금. 야,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우리 여동생이 우럭탕 좋아한단 말이야. 우럭탕을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해, 좋아해. 좋아한 거 사왔지. 그래요? 야, 너 빵을 흰 우유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생이 우럭탕을 좋아한다고 우럭 사왔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와, 호석메이트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다, 진짜. 누구, 누가 더 안 친한 거야, 지금. 오오오오오. 네.